쉬고.. 쉬고 오고 싶나요? 기분이 좋아 보이시죠? 못 사이다. 아니요, 아니요. 하고 싶다고는 안 했어요. 하고 싶다고는 안 했어. 한 이쪽으로 하자, 우리. 이쪽으로 하자. 오른손 던지십니까? 오른손 던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끼리 강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일단 편안하게 던질 수 있게 교육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형님 잡아보면 되겠어요? 아닙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잡고,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고 똑바로, 똑바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근데 손톱 괜찮아요? 지금 안 돼요. 이렇게 생각하라고. 네,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왼손하고 이렇게 잡고 아, 이거 밑에 밑에.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날라온 거 치면 돼요, 알죠? 네. 진짜 안 치면 안 돼요. 무조건 쳐야 돼. 뭐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예쁘게 해야 되잖아. 예쁘게 해야 되잖아. 그렇죠? 밑에서, 밑에서. 다리를 들고. 그치? 그죠? 공 날라온 거 치면 돼. 20대로 못 치는 것 같은데. 못 치면 다시라니까. 그냥 이렇게 잡고 하나 여기. 검지, 검지 빼. 검지 빼고. 아니요. 제쿵크라이크 맨 끝에 잡고 네, 이렇게. 네 이렇게. 그룹 끼는 것도 알려줘야 돼. 시간이 없bil지atte 옆에 기자분 맞거든요 왜 되게 어렸지? 우리 연습하면 좀 작게 하고 맞아 네네 연습하면 좀 나가서 이 정도만 해도 만족이야. 여기에서 손가락에 힘을 못 줬어, 손가락에 힘을 주고 똑바로 강판 줘야지 똑바로 강판 줘야지,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몸이 못 빠지는 거야. 뭐 부셔지 않나요? 지금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. 이렇게 꼭, 약간 꼭 줘야 돼. 너무 꽉 쥐으면 안 돼. 꼭 쥐고. 오, 맛있어. 스윙. 스윙. 그렇지. 이게 이제 완벽한 거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해요? 코 포즈 있어요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예, 됐습니다. 타이밍이 이러네요. 미스코리아 올 때마다 제가 안 해요. 4년 전에 하셨던 분보단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거 다 루머예요. 처음에 와가지고, 마케팅 팀에서 와가지고 할 수 있냐고 그래. 예, 하겠다. 누가 오냐. 미스코리아 온다. 뭐, 하겠다. 이렇게 된 거지, 내가. 어, 제가 할래요. 이게 아니잖아요. 제가 안 할래요. 전담으로 하시나요? 아니에요. 제가 안 할래요. 여기 원태인이라고 있으니까. 원태인 시키고. 이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. 어디서 유튜브나 보고 오신 것 같은데. 처음부터 자세 잘 잡으시고. 잘 던지시는 것 같은데. 응원이 안 맞나요? 저요? 저가 저를 응원한다고요? 진짜예요? 네, 안녕하세요. 2023 미스 대구진 장다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23 미스 경북진 허윤진입니다. 너무 특별한 경험이라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승리 요정 역할 하고 가겠습니다. 수탈을 하기 위해서 봉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. 이런 귀한 경험 해주셔서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친절하게. 네.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리고 공 잡는 법을 아예 몰랐었는데 잘 가르쳐 주셔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수 없이 무사히 하고 가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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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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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